안녕하세요. 한국어 한조가 오늘은 초급 아요 어요 공부하겠습니다. 아요 어요가 여러분 뭐예요? 한국어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어요. 그런데 기본, 다예요. 먹다, 익다, 좋다. 이렇게 단어 다, 다, 다 있어요. 그런데 한국 사람 이야기해요. 너 밥 먹다? 이거 좋다? 이렇게 아니요. 먹어요, 좋아요, 읽어요. 이렇게 말해요. 그래서 오늘 말해요, 사용해요, 아요 어요 공부합니다. 아요 어요 여러분 이것만 이거 기억하세요. 동사하고 형용사에 아, 오가 있어요. 아요 아요 아요. 그런데 아, 오 없어요. 없어요. 그럼 어요. 그리고 하다, 하다는 해요. 해요. 이거 세 개만 기억하세요. 그럼 먼저 아, 오 있어요. 아요 어떻게 만들어요?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. 그러면 다, 없어요. 그리고 다 앞에 모음 있어요. 여기 모음이 지금 아예요. 그럼 아, 오 있어요? 아요. 그럼 만나, 아요 아요 이렇게? 아니요 여기 이 아 이거 없어요. 그럼 이거 이거 같아요. 그래서 만나. 자, 한 번 말해요. 맞나요 여기 맞나요 이렇게. 그 다음 동사 사다 있어요. 사다, 다 없어요. 다 앞에 아 있어요. 그럼 아요 맞나요? 사요, 사요. 좋아요. 그 다음 어, 이번에 형용사 많다예요. 다 없어요. 앞에 모음 아 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받침 받침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만 그리고 아요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말해요.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. 말하세요.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. 이거 쓰세요. 많 아 요 말하세요. 많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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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 다음 형용사 좋다 있어요. 여기 오 있어요. 오 있어요. 받침 있어요. 조 오 그 다음 아 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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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받침 아 맞나요? 이거 조 하요? 아니요. 아니요. 이거 말 안 해요. 조 아 요 이렇게 말해요. 그 다음 보다 있어요. 여기 동사 보다 보다에 오 있어요. 오 그 다음 받침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만나요? 이렇게 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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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. 다시 모음 아 오 있어요. 아 요 예요. 그 다음 이번에 아 오 가 없어요. 어요 맞나요. 봅시다. 여기 있다 있어요. 오 이거 아 오 아니에요. 동사 아 오 아니에요. 어요 받침 있어요. 일 어 요 다시 읽어요. 읽어요. 여기 받침 이렇게 말해요. 일 거 요 읽어요 아니요. 읽어요 말해요. 이거 쓰세요. 이거 읽으세요. 그 다음 먹다 어예요. 어예요. 아 오 아니요. 그러면 먹어요. 먹어요. 좋아요. 그 다음 마시다 있어요. 마시다 다 없어요. 여기 이 있어요. 아 오 아니에요. 그런데 받침 없어요. 어요 어떻게 마 시 어요 아니요. 여기 어 이 맞나요. 마 셔 말해요. 마 셔 요. 마 셔 요. 그 다음 가르치다 있어요. 동사 가르치다 여기도 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여 돼요. 가르 처 요. 가르쳐 요. 가르쳐 좋아요. 그 다음 배우다 여러분 한국어 배우다 배우다 있어요. 여기 우 그럼 어떻게 받침 없어요. 배 우 어요 배 워 요. 배 워 요. 배 워 요. 좋아요. 그 다음 쉬워요. 하다 해요. 하다 해요. 다시 공부 하다 있어요. 이거 없어요. 해 공부 해요. 여러분 한국어 공부 해요. 그 다음 일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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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일 해요. 일 해요. 운동 하다 운동 하다 운동 하다 운동 해요. 운동 해요. 좋아요. 동사 동사 그 다음 친절 하다 친절 하다 이거 형용사 해요. 친절 하다 친절 해요. 친절 해요. 그 다음 형용사 해요. 깨끗 하다 깨끗 하다 깨끗 해요. 깨끗 해요.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하나 깨끗 해요. 말 하세요. 조심 하세요. 깨끗 해요. 깨끗 해요. 이거 말 하세요. 이거 쓰 해요. 좋아요. 또 한번 여러분이 먼저 말 해 보세요. 제가 동사 형용사 말 해요. 여러분이 아요 어요 바꿔보세요. 그럼 공부하다 쉬워요. 하다 공부하다 네 공부해요 공부해요 좋아요. 그 다음 먹다 먹다 네 먹어요 먹어요 좋아요. 그 다음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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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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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 다음 운동하다 운동하다 네 운동해요 운동해요 좋아요 그 다음 자다 어 다 받침 없어요 아 자요 자요 좋아요 그 다음 있다 읽다 읽다 네 읽어요 읽어요 좋아요 어요 만나요 읽어요 좋아요 그 다음 만나다 만나다 네 만나요 만나요 좋아요 그 다음 마시다 마시다 다 여기 이 있어요 만나요 마셔요 마셔요 좋아요 그 다음 일하다 일하다 하 일해요 일해요 좋아요 그 다음 배우다 배우다 네 배워요 배워요 좋아요 비싸다 비싸다 여기 아 있어요 비싸요 비싸요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아요 어요 배워요 아 오 있어요 아요 아 오 없어요 어요 하다 하다는 해요 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공부해요 있잖아요 시리즈